음악 주세요 대스타 컴온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오케이 컷 컷 컷 컷 컷 컷 컷 컷 하 하 하 하 하 하 여러분 양손 모의로 박수 보내시고 드링글 스테큐 넥스트 스트리지 소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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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라야 가자 소라 할 수 있어 소라야 가자 이소라 갑니다 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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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좋아 나 소라가 춤추는 거 처음 보네 영준이 역 한번 드로틱의 연삼아 고영준이 간다 야오 하 하 하 하 하 감사합니다 도윤씨 가볼까요 도윤씨 갑니다 박수 야오 음 야 이거야 좋아 라스트 스테이지 핫 cuter 이제 컴온! 이제 가자! 박수! 박수 아버지 모르겠어요. 좋네. 아니, 일부러 제가 콘서트에 가기 전에 이런 댄스가 있다는 걸 말씀을 안 드렸거든요. 우리 가수분들에게 그런데. 우리 가수분들이 즉석으로 하는데도 이 정도입니다. 이 정도라는 것은 그만큼 관객들을 만나고 싶어서 정말 안달이 났다. 그리고 그만큼 많은 분들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정말 생수가 올랐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? 동의하신다면 박수 한 번 더 보내주시고. 고맙습니다.